중국이 역대 최대인 11개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승인하며 원전 굴기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관영 중국 중앙방송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상무위원회는 지난 8월 19일 리창 총리 주재로 연 회의에서 신규 원전 11기를 짓는 총 5개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중국 경제매체 제1재경에 따르면 중국 3대 국영 원전 기업이 프로젝트들을 진행합니다. 중국 핵공업그룹의 장수성 스웨이 1기 중국 광둥 원전그룹의 광둥성 루펑 1기 산둥성 자오이 위안 1기 저장성 산하오 2기와 국가전력투자그룹의 광시장족자치구 바이룸 1기 등이 주요 프로젝트입니다. 총 11기 원전 건설에 최소 2,200억 위안 약 41조 원 이상이 투입되며 완공까지 약 5년이 걸릴 전망이란 현지 보도도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신규 원전 건설 승인은 연간 최대 규모라며 중국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원자력 발전에 더욱 의존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2030년까지 프랑스와 미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핵에너지산업협회에 따르면 중국에는 현재 56개의 원전이 가동 중입니다. 미국에 이어 프랑스와 함께 세계 2위 원전 가동국입니다. 중국에선 지난해까지 총 38개의 신규 원전이 건설 승인을 받거나 건설 중입니다. 이번 신규 원전 건설 계획까지 합치면 중국에선 총 100개가 넘는 원전이 건설되는 셈입니다. 중국 당국은 최근 원전 건설을 가속화한다고 했습니다. 복수의 중국 원전 관계자를 인용해 앞으로 몇 년 동안 중국은 원자력 발전의 황금 시대를 맞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각에선 중국의 원전 굴기가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합니다. 기존 원전은 물론 신규 원전 상당수가 황해 연안에 건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